우리 양 나은혜님 오셨으니까 나은혜님이 독창을 뭘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다 독창했어요 지금 아 그랬어요? 다 독창했어요 그 페널티요 왜냐면 늦었은게 늦었은게로 한 곡만 불러보시고 뭐 할라요? 저 홍수철은 세타량 먹는건데 진짜? 세타량이 없으세요? 그럼 세타량이? 아니요 솔직히 아니요 발음 안일게요 세타량 하면 여기 지금 선수들 많아요? 네 셋 선수들이 있습니다 야 선수들이 딱 나타났어 네? 나쁘신데 또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욕봤어 그냥 오늘 또 욕봐 덥네요 예 근데 내가 그냥 하도 반가운게 반가운 마음에 손에 덥성 시키고 잤네 장랑 내가 홀을 지었어 장랑 어 그래 장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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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 사나이 장씨 사나이 장랑 장랑 장랑이야 그냥 장랑이야 그냥 장랑이야 남자 예 장랑 예 그리고 장씨잖아 형이 그냥 장랑이세요 장랑 장랑 좋다로 입으면 장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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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창 풍요랑과 화진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워 저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기 격차니 명기가 무슨 기자지 기생 기자지 가고 찍어봐 아니였어요 아니였어요 박연사선 아니라고 왜 그렇게 그냥 순진한 척하고 나야죠 여기는 뭐다 풍요랑들이요 풍요랑 풍요랑들이고 이제 우리가 명기 명창을 끼고 우리가 지금 유람으로 가야 되는데 난략 끼고 가 명기 명창을 갈아서 끼어 이 풍요랑들이요 여성도 풍요랑인거다 풍요랑이요 풍요남자들 남자 여기는 풍요랑 풍요랑 장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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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랑 풍요랑 장랑 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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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뭔 단위지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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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보상해 신랑이 보상해 보상하고 구랑도 좋지 구랑도 좋지 구랑도 좋지 구랑도 좋지 못해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 장랑을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랑까진 그대답자네 장랑 손랑 서랑 그대답자네 고랑 손랑 고랑 신랑이랑 좋아 고랑 손랑 제갈랑 제갈랑 공작이 좋아 제갈랑 너무너무 멋있어 여기서 제갈랑이 제일 멋있어 제갈랑 더 붙이죠 제갈랑 제갈랑 예 창랑 장랑 서 제갈랑 장랑 지가 연rom 장량도의 장량도 있잖아 중국의 장량재란량 일본 놈들이 낙장을 있잖아요 태랑이 지로, 차랑이 지로, 사부로, 호로, 호로 롯자로 말하면 돼 사내랑자한테 지로 조금만 배워볼까? 명기명창을 검은구명창을 책임없어 책임없구나 내가 인생백년을 가르쳐주려고 했더니 인생백년은 너무 슬퍼 백발가보다 더 슬퍼서 안되었습니다 명기명창은 멋있더라구요 멋있는데 검은구명창으로 식혜동 선생님이 탈도유랑가라고 해갖고 명기명창을 검은구명창으로 하셨어요 이제땐 아주 유명했어요 그리고 운반이 나왔어요 식혜동 선생님이 수제자인 김영재 교수님이 검은구명창으로 하셨어 검은구명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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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내가 배웠지요 명기명창으로 명기명창 다음주에 제가 가서 제멍다 드릴께요 그리어 그냥 구전심스러워 조금만 배워 명기명창 배우면서 적어 명기명창 시작 명기명창 풍유랑과 풍유랑과 명기명창 명기명창 풍유랑과 풍유랑과 가진호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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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군 배워 앞세우고 교군 배워 앞세우고 1등 새악수 1등 새악수 통영갓 통영갓 박폐철윤 안장 마르 태우고 박폐철윤 안장 마를 태우고 말 태우고 말 태우고 막 마를 태우고 마를 태우고 마녀를 태우고 명기명창 풍요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관 방패 철륜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 철륜 안장말을 태우고 잘하셨어요 명기명창 풍요랑과 명기명창 풍요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관 일등 세악수 통영관 방패 철륜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 철륜 안장말을 태우고 발또 풍요나마 성세도 있고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명기명창 풍요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아 고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아름다운 것 같고 화려없고 있어 아름다운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거기까지 할거에요 명기명창 풍요랑과 명기명창 풍요랑과 가진호사시켜 군대와 앞세우고 가진호사시켜 군대와 앞세우고 군대와 앞세우고 일등 세약수 통영갓 일등 세약수 통영갓 방패천륜 안장말을 세우고 팔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팔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팔도 팔도 북유나마 팔도 북유나마 팔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팔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팔도 북유나마 팔도 북유나마 팔도 북유나마 팔도 북유나마 팔도 북유나마 팔도 북유나마 déb воды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풍요나마 명기명창 풍요나마 명기명창 명기명창 이응을 닫아서 응소리가 나도록 하지 명기명창 풍요나마 풍도 이응소리가 나도록 풍요 풍요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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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명창 풍요랑과 명기명창 풍요랑과 명기명창 풍요랑과 세워 앞세우고 가진도사시켜 교분 세워 앞세우고 일등 새악수 통영간 일등 새악수 통영간 방패철륜 안장말을 배우고 방패철륜 안장말을 배우고 팔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팔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가력도 있어 아름 마리 멋도 말고 가력도 있어 아름 마리 멋도 말고 간드러 북유나마 간드러 북유나마 간드러 북유나마 저기에서 간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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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북유나마 간드러 북유나마 북유나마 간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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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하게 돼야 이게 막 추렁추렁이 다행이메이커 그런건 아니여 동동하게 클릭듯이 그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명의가 있어 음이 막 높이 갈지도 않고 그래서 편하면서 이뻐 그래서 목이 안 돌다 같은 사람한테 참여없이 좀 명기 명참 풍유랑 과 명기 명참 풍유랑 과 달인 호사 시켜 교분 대워 앞세우고 가진 도사 시켜 교분 대워 앞세우고 일등 새악수 통영관 일등 새악수 통영관 박해 철론 안장말 을 태우고 담배 젊은 안장말 을 태우고 달도 북유나마 성세도 오고 있고 달도 북유나마 성세도 오고 있고 오고 있고 마려 헛도 있어 마려 헛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말고 아르마리 멋도 말고 간드러지긴 풍요삼아 간드러지긴 풍요삼아 아따 여기 풍요삼이라는 것이 자꾸만의 속도 없어 늘어난다 풍요삼아들이 하나 속도 없어 늘어난다 며기별창을 하신다 며기별창을 공부해보았습니다 며기별창이 나타났지 풍요랑이나 하나 더 오셔들어 풍요랑 아 우리 한마디나 싸움 따라서 몇번 더 오대사님이 오셔서 더인 몇번 더 따라 부르셔야겠어 하도 자라볼래 그냥 막 쑥 나가볼까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만 명기명창 풍요랑과 명기명창 풍요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관 1등 세악수 통영관 1등 세악수 통영관 1등 세악수 통영관 2등 여기서 2등 세업에 아무 말이 뭣도 말고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명기명창 풍요나마 명기명창 풍요나마 가진무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무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새악수 통영관 일등 새악수 통영관 방패철륜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철륜 안장말을 태우고 발또 풍요나마 성세도 보고 있고 발또 풍요나마 성세도 보고 있고 발또 풍요나마 성세도 보고 있고 발려 앞서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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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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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 명창 풍요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대와 앞세우고 가진 호사 시켜 교대와 앞세우고 1등 세약수 통영관 1등 세약수 통영관 방패 철륜 안장말을 깨우고 방패 철륜 안장말을 깨우고 발도 국료나마 성세도 있고 발도 국료나마 성세도 있고 발도 국료나마 성세도 있고 발도 국료나마 발도 국료나마 발도 국료나마 발도 국료나마 그럼 이제 되든 안되든 다음주에도 어차피 다시 해드릴거니까 처음부터 붙여보시는거에요 명기 명창 시작 명기 명창 풍요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대와 앞세우고 1등 세약수 통영관 방패 철륜 안장말을 깨우고 발도 국료나마 성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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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상화 엄마 건강이 잘했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아름다운이 그냥 콧불이 났던가 그렇구나 콧불 콧불 콧불이 났어 병기명창 시작 병기명창 풍요상화 가진 고사 시켜 교대고 앞세우고 일병 새학수 통병 간다 배출문 안양말 할도 국류나 성세도 있고 다른도 있어 아름다운이 뭣도 말고 가둠 둘러진 도 가둠 둘러지게든 가둠 둘러지게든 가둠 간둠 그 세 박자 안에 그걸 구겨서 다 넣어야 돼 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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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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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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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러니까 거기서 더 묘한 맛이 나는거야 그 짧은 사이에 거기다가 흔들어 주니까 묘한 맛이 날아가 가득해질 풍요남화 아시죠? 한번만 더 하고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거에요 명기 시작 명기 명창 풍요남화 같이 모사시켜 교부태로 앞세우고 일동 세악수 통영갑 카페철륜 안장마열대우고 팔도 풍요남아 성세도 있고 팔도 없어있어 하루만이 뭣도 말고 가늘로 우리 풍요남화 봉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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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